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명상 강의 한 거 최근에 10번에 걸쳐서 유튜브에 올라온 걸 통해서 만나뵙고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칭찬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정해야 될 거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 스스로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번 마음챙김 명상이 사실은 한 5단계의 난이도를 따지면 1단계 내지 2단계라고 하면 이번 명상 코스는 3단계 정도로 저희가 잡았는데 부탁돼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명상을 하라, 명상 수행을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런 맥락에서 경을 설하신 건데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한 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을 한번 뽑아봐라 저한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5개를 뽑든 10개를 뽑든 3개를 뽑든 하나를 뽑든 이 사티바타나수타 한문으로 얘기하면 염처경이죠. 이걸 뽑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본인의 명상 수행 방법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설해 놓으신 경은 이 경이에요. 이 경뿐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명상 매뉴얼, 가장 실적적인 명상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 경을 들어야 되죠. 지난번 우리 10회에 걸친 강의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초보적인 강의였기 때문에 이 경전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초가 닦아지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 경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어찌된 연휴로 이번 유튜브를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당북한 데 시간이 되시면 지난번 10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했던 마음 챙김 영상을 좀 보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사티바타나수타, 염처경, 짧은 길지 않은 경이고 우리나라 책 페이지수로 따지면 글쎄 한 10페이지 정도 되려나? 그런데 이거를 나름대로 제가 교제를 만들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어요. 이번 10번 정도 되는 이 강좌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수신법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전제되는 기초원리를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염처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신수신법 수행을 하는데 다 일종의 기준이 되는 얘기들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염처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죠. 사티바타나수타가 팔리어 언어인데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나오는 책들로 따지면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중간 길이의 경들을 모아 놓은 게 마찌마니카야라는 건데 그 분량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마찌마니카야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에서는 중암경에 상당하는 거죠. 그런 만큼 매우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구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어떤 분은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지적으로 흥미를 갖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명사하면 되지 따져서 뭐해 그냥 앉으면 되지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간 너무 학문적으로 소위 깊이 깊이 이걸 바꿔들어서 지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하는 거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명상은 그냥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그냥 명상하면 되는 거 쓸데없이 그런 걸 봐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깊이 이해를 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그걸 수행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제 스스로 말씀드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능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신수신법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신수신법 네 가지를 나눴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기능적으로 효율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구체적인 건 나중에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신수신법 네 가지를 보면 신념처 부분에서는 여섯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호흡관찰 두 번째는 자세관찰 세 번째는 몸의 움직임 관찰 그리고 네 번째는 해부학적 부분들에 대한 관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수화풍 4대 요소로 나눠보는 관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조금 입에 올리기는 그렇지만 죽음 또는 시체가 부패되어가는 과정 이걸 관찰한 것 이 여섯 가지를 말씀하셨고요. 수념처하고 신념처는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념처 하나, 신념처 하나 이렇게 분류하시고요. 마지막 범염처는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다섯 가지 장애 아시죠? 오장애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 오온 그리고 세 번째가 안이비설신의 여섯 가지 감가 그리고 네 번째가 칠각지라는 소위 칠각지라는 깨달음의 요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성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념처 여섯 가지 플러스 수념처, 신념처, 범염처 다섯 가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예요? 13가지가 되겠죠. 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신념처에 속한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호흡이 먼저 나오죠? 호흡관찰로 시작해서 다 거쳐서 범염처에 속한 마지막 사성제 관찰 룩 귀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거친 수준에서 점점점점 미세한 수준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거친 수준에서 미세한 수준으로 그리고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염처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수신법이라고 분류를 하고 하위 분류로 또 여섯 가지, 다섯 가지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결국은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마음 챙긴 관찰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흔히들 명상하는 분들이 염처경을 보시면서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면 신념처에서 준비 땅, 호흡에서 준비 땅 해가지고 쭉 신념처 여섯 가지, 수념처, 신념처, 범염처 다섯 가지 사성제로 귀결되는 이 순서를 꼭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죠. 그러다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 신념처 수행을 하다가 재과자들이 수행하다 보면 어떻게 7과자들처럼 일관되게 됩니까? 또 다른 일상생활에 빠져서 일을 하다 보면 다시 명상을 해야 되겠다. 그럼 또 신념처에서 시작을 해요. 맨날 신념처만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경혜설해진 명상방법들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순서에 상관없이 실행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마음챙김수행은 결국, 보세요. 마음챙김수행은 나의 몸과 마음이죠. 그 대상이. 뭐니뭐니 해도 나의 몸과 마음은 나만이 하는 거죠. 소위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거를 객관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달리 또 말하면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마음챙겨 이해하는 것이 염처경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냐나보니카 스님이라고 독일 출신의 스님, 굉장히 유명한 스님인데 냐나틸로카 역시 독일 스님의 제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염처경은 결국 무화의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염처경의 장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처님은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존재의 정화, 슬픔과 비탄의 극복, 고통과 불만족의 소멸, 진정한 방법의 획득, 열반의 실현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니 이름하여 사념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을 안 한 분들은 그냥 이 글만 읽으면 그런 얘기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의 길을 가는 우리들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이건 부처님께서 번호를 붙여놓은 게 아니고 제가 붙인 거예요.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 사념처 수행은 다섯 가지 효과가 있는데 다섯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존재의 정화, 내가 정화돼요. 명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보십시오. 영어로 이제 퓨리피케이션, 퓨리파이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슬픔과 비탄의 극복. 슬픔과 비탄에 빠지신 분들은 꼭 이 명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슬픔과 비탄이 극복이 돼요.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써놓으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통과 불만족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수행을 하십시오.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고통과 불만족의 소멸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는 진정한 방법의 획득. 영어로 이제 메소드죠. 어떤 명상하는 길 중에 가장 수승한 것, 최고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니모니에도 이 길이 열반의 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직접적인 길, 이것은 빨려, 에까, 야노, 막고를 번역한 말입니다. 에까는 원, 온리, 하나 이런 뜻이에요. 야노는 탄다는 뜻이에요. 탄다. 막고는, 막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일승도라고 번역을 했죠. 탈승자를 써서. 이거를 직접적인 길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직접적인 길, 에까, 야노, 막고의 의미에 관해서 다섯 가지 설명이 존재해요. 존재합니다. 왜 이런 설명이 존재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에까, 야노, 막고라고만 얘기했지 더 이상 설명이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부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에까, 야노, 막고라는 의미가. 거기에 대해서 대개 다섯 가지 설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표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이다, 다이렉트인 길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다섯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두 번째는 그거는 혼자 가는 길이다. 혼자 가는 길이라는 의미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오직 붙다만이 가르친 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분이 계세요. 또 네 번째는 오직 다른 데서 말고 기독교나 이슬람 이런 데 말고 오직 불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하나의 목표, 목에서의 열반. 하나의 목표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 나름대로 그럴듯하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가장 주된 학설은 목표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이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길. 우리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죠. 불교 수행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처럼 같은 어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수행 방법이나 신행 행태가 있는 종교가 없죠. 정말 다양해요. 이쪽 극단에 있는 수행법을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것하고 저쪽 극단에 있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게 도대체 같은 가르침의 종교인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탁해서 이 사념처 수행이 직접적인 길이다라고 우리가 엣가야노 마코를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다이렉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야. 이런 의미로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적인 길이니 이름하여 사념처이다. 이건 빨리어 사티바타나를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이거는 사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챙김을 의미하고 마음챙김이 뭔지는 다 이해하시죠? 불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고 우파타나, 현존한다는 우파타나의 사티우파타나의 복합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챙김이 현존한다는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염처는 다시 말해 사티파타나가 중국어로 한문으로 염처로 번역을 하니까 염처는 마음챙김이 함께한다는 의미로서 사념처는 결국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마음챙김이 함께하는 네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번역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위빠사나 수행을 하시거나 염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념처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마음챙김, 네 가지 마음챙김의 토대를 얘기하는 거 아냐? 라고 이해를 하셨죠. 그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파타나 대신에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파타나, 사티와 파타나의 복합하다. 그래서 파타나라는 것은 토대, 베이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티파타나, 마음챙김의 토대 이렇게 빨려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사티와 현존이라는 뜻의 우파타나의 복합어예요. 그래서 우파타나의 우가 생략이 돼서 사티파타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듯이 사념처를 마음챙김의 토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챙김의 어떤 대상이 되는 신수심법 네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대상에 중점을 두게 되죠. 그런데 사티파타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관찰하는 나한테 마음챙김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음챙김의 토대라고 번역하는 것보단 실천적으로도 마음챙김이 함께하는 네 가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결론적으로 부타가 말씀하신 사념처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즉 균형 잡힌 태도로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것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이 됐든 느낌이 됐든 마음이 됐든 법이 됐든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됐든 간에 내가 그걸 관찰할 때 항상 마음챙김에 함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자세, 마음가짐 영어로 소위 마인드셋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말로 마음챙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마인드풀리스의 명상의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인드풀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마음이 충만한, 온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섬세하고 중요한 텀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런 마음챙기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어디 뭘 볼 때 저 벽을 보거나 불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나무를 보거나 그걸 뚫어지게 잘 관찰하는 거 또는 소리가 들릴 때 아, 이게 종소리인지 샛소리인지 사람소린지 잘 귀담아 듣는 거 그게 사티라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거는 굳이 명상가가 아니라고 해도 다 하고 있는 일들이죠. 어떤 면에서는 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걸 더 잘해요. 둔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아주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본인 스스로도 그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마음이 거슬려서 화를 벌컥벌컥 내고 그런 것은, 그런 마음가짐은 별로 좋은 마음가짐이 아니죠. 명상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건 마음 챙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닥을 볼 때 벽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일반 사람들은 어, 저 나무 어, 바다 새소리 사람소리 자꾸 구별을 하죠. 그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마음 챙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음, 내가 소리를 듣고 있네? 어, 내가 보고 있네? 어, 내가 냄새를 맡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하고 뭐가 다르냐? 아까는 대상이 뭔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지금의 마음 챙김의 마음 사티의 마음은 뭡니까? 대상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내 지금 감각기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사티인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티의 마음가짐을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이 어때요? 아까 그 예민했던 마음가짐하고 뭐가 달라요? 아, 내가 듣네? 보네? 냄새 맡네? 하면 그 마음이 비웃건데 마음이 내 쪽으로 이렇게 오지요? 물러나죠? 대상에서 물러나잖아요. 물러난다는 건 뭐예요? 대상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동안 우리 특히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은 계속 대상에 휘둘리는 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온갖 광고들로 인해서 점점점점 사회가 그렇게 만들죠. 주의력을 뺏어가서 자기들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 그게 광고잖아요. 명상가 사티 명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가야 돼요. 뭐가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아, 이렇게 자극이 오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쪽으로 물러나면서 대상하고 떨어지게 되면서 대상에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소리가 뭔지를 알아야 얼른 그 상황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냄새가 뭔지 알아야 판단을 해야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나 보세요. 내가 듣네, 보네, 냄새 맡네 라고 할 때 그 사티의 마음가짐일 때 그 대상을 몰라요? 알죠. 그 내 감각기관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명상을 안 해본 분들이 그냥 상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사티 명상을 해보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대상을 보게 된다고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저는 지금 법 전공자죠. 아시는 분도 아시죠? 법을 전공을 했고 검사 생활도 한 10년 하고요. 변호사 생활도 한 20년 해서 법무관까지 합쳐서는 30년이 넘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법을 하죠. 법 물수변에 갈 것자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도 법이죠. 법이란 말을 쓰는 데가 딱 두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는 그 법 부처님의 법 예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지 않고 알라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빨려 부처님의 법은 담마, 산스크리트, 다르마를 한문으로 번역을 한 건데 기가 막힌 번역이고 다른 번역어를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모든 한자는 의미 있으면 뜻이 있죠. 무슨 법자예요, 그게? 법법자예요, 법법자.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 안에 업의 세계 소위 쌍카라, 행의 세계가 있고 열반의 세계가 있잖아요. 열반까지 다 아우르는 게 법이에요. 그런 자연의 이치, 이걸 법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도 법이라고 그래. 그런데 앞서 얘기한 그 법하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의 법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것도 법이라고 그래. 그게 참 기가 막히지. 법을 사라기 위해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법을 사라졌어요.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법적인 생활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치에 맞게 사람들의 행위를 교정을 하거나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를 내리고 이런 걸 하죠. 그런데 흔히 잘 아시다시피 오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법이일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완벽하게 되질 않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사회법의 한계예요. 그런데 저는 행운스럽게도 부처님의 법도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너무나 완벽해. 그러니까 같은 법이라고 우리가 감히 사회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 10분만 명상을 좀 해보죠. 앞부분에 집중 명상 부분은 주로 바리 스캔을 했고 뒷부분은 통찰 명상을 했는데 집중 명상 바리 스캔 부분은 제가 거의 유사하게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루틴이 돼서 여러분도 이제 왜 최 선생은 맨날 그 집중 명상 유도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루틴이 돼서 이거 줘야 돼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통찰 명상 부분을 들어가면 개인적인 각자의 체험들을 경험하는 알아차리는 명상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름 붙이는 게 방해가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떠오르는 나만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아주 깊이 깊이 관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최 선생이 호흡을 보라는 등 뭐 이러면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고 앞부분에 집중 명상 특히 바디 스캔 부분은 제가 저번처럼 이름을 붙여드리고 뒤로 갈수록 조금 이름 붙이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10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의자에 계시든 방석에 앉아 계시든 다른 건 다 편하게 하셔도 좋은데 가능하시면 척추를 바로 세웁니다. 몸을 긴장하지 않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그 좋은 방법은 턱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척추가 바로 섭니다. 자, 그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 합니다. 릴렉스, 릴렉스 명상과 긴장은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긴장하는 마음은 배타적인 마음이고 이완된 자세 이완된 마음은 수용적인 마음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릴렉스 최대한 이완합니다. 눈가입을 지그시 다물고 자, 심호흡을 세 번 합니다. 코로 길게 들으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천장에서 하얀 천이 내려오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 몸 주변으로 부드럽고 하얀 반투명의 천이 서서히 내려오는 상상을 해봅니다. 내 몸 주변으로 그 천이 지나는 곳마다 내 몸과 마음이 자비심으로 충만해지는 상상을 해봅니다. 머리털 이마 눈썹 눈 눈 귀 코 입 턱 양어깨 양어깨 가슴 명치 배 배 코 무릎 발바닥 발바닥 얇고 부드러운 천이 내 몸을 완전히 감쌌습니다. 다시 그 천이 서서히 천장으로 올라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발바닥 바닥 무릎 배꼽 배 명치 가슴 가슴 양어깨 목 턱 이 코 귀 눈 눈 눈썹 이마 머리털 얇고 부드러운 천이 내 몸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이완됐습니다.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도 숨이 숨을 쉽니다. 나는 마치 남의 호흡을 바라보듯이 콧구멍 입구에서 들고 나는 공기 흐름을 가볍게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아란찬해 봅니다. 자 전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호흡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호흡이라는 현상은 내 콧구멍 안쪽에 피부를 통해서 알아집니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닿는 부위에 그 느낌, 그것이 호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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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숨이 시원하고 빠르다는 사실 날숨이 덥고 느리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봅니다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